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타격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위태로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핫 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거리는 그야말로 셧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극심한 타격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96.4%에 달했는데요. 재확산 이후 매출액에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가 90% 이상이 줄었다라고 답해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네, 절반 이상이 매출의 90%가 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피해액도 상당했는데요. 사업장의 월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고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24.5%, 천만 원 이상이 19.2%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대다수가 적자를 감내하면서도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크면 각종 비용도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경영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걸 살펴봤는데요. 이 중 69.9%가 임대료라고 응답을 해서 막대한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장 전망을 봤을 때는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라는 응답도 50.6%로 절반을 넘었고요.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해서 대다수 소상공인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상황이 상당히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80%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향후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을 한다고 답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물론 3단계 역시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는 하나 소상공인 대책 방안이 수립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2.5단계가 긴급하게 시행돼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많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만약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뒤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무조건 시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그야말로 셧다운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밤 9시가 되면 거리에 불이 꺼지고 매장에도 손님이 찾아오지도 못할 테니까 이 때문에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상공인도 많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 격상 시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응답자의 90.7%는 매우 심각한 위기라고 답했는데요. 그만큼 3단계를 그야말로 폐업 위기라고 생각한 소상공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관련 공과금 감면 정책으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원하는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는데요. 전기료 감면에도 45.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에 35.4%가 손에 들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수당 지원에는 26.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22.3%는 임대료 지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적인 지급도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었나요? 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96.1%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68.5%로 전 국민 지급에 손에 든 29.7%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부디 많은 소상공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따라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조금씩 발표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소상공인 경기에도 다시 활력이 깃들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